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은 페이지 35페이지죠. 3번입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거죠. 일단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증이나 상속 또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증후권 또는 인지의 대상 이런 몇가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대립이죠. 자 일단 태아는 권리능력을 태아상태에서 예외적으로 갖는데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있던 권리능력이 없어져 버린다. 이걸 우리가 해제조건설이라고 하고요. 일단 태아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데 출생함으로써 각오로 수급해서 비로소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 이게 뭐죠? 정지조건설이죠. 물론 해제조건설이든 정지조건설이든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이 돼야 되죠. 사산하면 있던 권리능력이 없어지든 출생을 해야 권리능력을 갖든 기본적으로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반드시 태아가 출생을 해야 비로소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모체와 같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했다면 이 아이에게는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특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모체와 같이 사망한 경우에도 태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정리서 4번입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권도 인정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 직계존속의 생명침에 대해 태아의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니은번 태아는 유증의 유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원의 효력발생시에 태아로서 포태된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인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인지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디귿. 태아의 인지청구권이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니은번처는 유원의 방식으로 한 증여.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한 사인증여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리을번.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소가 팔레트의 견해이다.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자, 반드시 출생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정지조건설이든 해제조건설이든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에 따라 오른 것은 기역, 니은, 미음에서 1번이 답입니다. 5번입니다. 간남과 을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을은 태아 A로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을 보시면 갑이 정의 음주운전 차량에 지어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불법행, 출생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 위자료도 포함하는 것. 따라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의에 대해 위자료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6번입니다. 자유인 가위 사망함으로써 발생하는 민법상 법률 효과가 아닌 것은? 자, 사망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겠죠. 1번은 맞네요. 자, 사망을 하겠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능력이 소멸되니까 법정 대리권도 소멸될 거고요. 2번 맞죠? 또 혼인관계도 종료가 되고. 3번, 갑이한 조건 없는 유언의 효력 발생. 유언의 효력도 발생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재산권은 상속이 되겠죠. 따라서 임차권도 재산권이니까 상속연액의 임차권이 상속이 되지. 임차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 갑의 임차권의 절대적 소멸은 X가 되고요. 답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과 큰아들 을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게리라성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익살려 익사하였다. 이틀날 갑과 을의 사체는 모두 발견되었으나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 갑의 유족으로는 제한능력자인 병감, 작은아들 정이 있다. 이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죠. 자, 우리는 이걸 우리가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고 하죠. 자, 누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이 동시 사망의 추정의 규정에 따라서 추정받는 이 당사자 간에는 뭐가 이루어지질 않냐면 상속이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것도 추정한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 것은 이 3번 갑과 을은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른 거죠. 1번은 X예요. 왜냐하면 추정이지 뭐는 아니죠. 본다 간주인 것은 아니고요. 2번, 인정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사망한 것이 확실한 경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례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셨을 것이 확실해요. 그때 하는 것이 뭐예요? 인정 사망이니까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4번, 사망하는 순간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지 가족관계 등록부의 사망으로 기재해야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제한 능력자에게도 뭐가 인정됩니까? 상속권이 인정이 되니까 5번도 물론 X가 되네요. 자, 8번입니다. 만 18세 미우원인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18세면 유원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17세 이상이면요. 기억할 수 있네요. 미은번, 대리 행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라는 민법 117조 규정에 따라서요. 3번,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만을 얻거나, 만자가 중요하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매매는 권리의 의무가 모두 발생하는 것이니까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죠. 1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청구,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미은번, 증여받기로 한 계약의 해제 자, 증여를 받기로 했어요. 증여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거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를 하게 되면 권리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증여계약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의무만을 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 따라 답은 기억리언 비결에서 2번이 되는 거죠. 9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이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재산의 처분은 넓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처분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처분 행위까지. 그래서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포함되는 것이니까 5번, 따라서 그 사용 수익은 재산의 처분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X입니다. 처분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물론 사용 수익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10번입니다. 17세 갑은 을 소유 자전거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대금주입과 동시에 자전거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이해가 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7세 갑이니까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한능력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 본인이 독자적으로 동의 없이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갑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책이나 매매 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X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제한능력자에게는 무엇이여?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2번입니다. 11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법정대리인 의뢰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병에게 매도하는 내양의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번 갑이 위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자,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면 누가요? 병에게 병이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므로 의뢰 동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갑에게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겁니다. 2번 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만 알고 있었던 병은 의뢰 대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취인 여부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고요. 또 미성년자한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는 상대방이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지만 악의 상대방은 철회는 할 수 없다.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병이 성년자가 된 갑에게 일결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취인 여부 확답을 촉구한 경우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곳으로 본다. X죠. 계약을 취인한 곳으로 봅니다. 예의는 뭐죠? 만약에 이러한 취인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법적 절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한 곳으로 보지만 특별한 사정의 원칙적으로 취인한 곳으로 간주가 되면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이 미성년자인 갑에게 일결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취인 여부 확답을 촉구했어요. 자, 촉구. 최고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의 제한능력자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그 상대방이 여전히 제한능력자라면 그 사람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촉구 체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촉구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발성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인한 곳으로 본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것이죠. 5번 갑이 위조하여 제시한 의뢰 동의서를 병이 신라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제한능력자가 사기술을 썼습니다. 속임술을 썼습니다. 뭐죠? 자신이 능력자임을 속였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치소권이 배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갑이 위조하여 제시한 의뢰 동의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속인 거죠. 이때는 치소권이 배제되므로 이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5번이죠. 10번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의 허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1번, 2번 해가지고 자, 허락된 영업의 범위에서는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가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영업을 제한하거나 그 승낙 허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영업에 대해서 일부만은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법정 대리는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영업에 대하여 그 일부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3번입니다. 갑은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갑은 적법한 유혼으로 8세대인 아들 의뢰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명하였다. 의뢰계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준 72세대인 외할머니 C, 68세대인 친할아버지 D,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인 큰아버지 E가 있다. 다음 중 의뢰 법정 대리는 누구인가. 자, 만약에 친권자가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또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친권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1순위 후견인은 누구냐면 지정 후견인입니다. 따라서 갑이 지금 친구 뷰를 지정을 했죠. 후견인으로. 그러면 1순위 후견인이니까 후견인이 지정 후견인으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B가 답입니다. 14번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성년 후견 제도는 뭐냐면 능력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면 그때는 한정 후견 개시 제도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능력이 결여가 됐다면 능력이 결여가 됐다면 그때는 성년 후견 제도인 거거든요. 1번 잘 읽어보시면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를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부족하면 한정 후견 개시로 갑니다. 지금 능력이 결여 대하 성년 후견 제도로 오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대하의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다음 중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죠. 일단 미성년 후견인, 법정 대리인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번 후견 감독인, 후견인과 감독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특정 후견 및 감독인. 그러면 열고 1, 3, 5번은 후견인 및 감독, 후견 감독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다고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검사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장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년 후견인이 있다면 이미 이 사람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성년 후견이 청구할 일도 없고 청구할 수도 없겠죠. 자, 답은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피 성년 후견인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권리 능력이 있는 존재는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죠. 일단 법인은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의 심판을 내리고요. 최근에는 개의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로펌, 법률, 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도 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성년 후견인은 자연인의 한 한 단지면은 X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7번입니다. 성년 후견 종류의 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일단 만약에 이분이 능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 정신건강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러면 성년 후견 종류의 심판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종료가 되면 그 후에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종료가 된 후에 그 사람 행위는 뭐 할 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겠죠. 물론 종료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아, 성년 후견 종료니까? 성년 후견입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아니라 성년 후견, 아니, 피 성년 후견 행위를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취소할 수 있겠죠. 종료 전의 행위는 따라서 4번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전에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행해진 법률 행위는 성년 후견 종료 심판 후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물론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급효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입니다. 한정 후견 개시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피 한정 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일용품이라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 한정 후견인은 피 성년 후견인도 마찬가지고요.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3번 일용품 등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해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 한정 후견인의 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취소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피 한정 후견인의 그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한정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9번입니다. 피 한정 후견인의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 가는 중 틀린 거죠. 일단 우리가 이런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 제도는 가정법원이 전속 관할입니다. 근데 가정법원의 판사라더라도 직권을 알 수는 없고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 판사가 출근하는 길에 버스 타고 하는데 약간 좀 띨띠한 친구가 있길래 야, 가자. 내가 너 보이시게 해가지고 끌고 와서 직권으로 한정 후견 개의 심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1번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적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애 청구에 가요. 청구권 청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정법원은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직권으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 1회 변경원 가정법원 필요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0번입니다. 제한능력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이 답입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허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한 계약은 아니죠. 따라서 5번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특정 후견의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2번을 보시면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예요. 특정 후견을 심판한다죠. 여기서 이게 X인데 이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감독인이 빠져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성년 후견인이 있다는 말은 이미 이 사람은 성년 후견 개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굳이 특정 후견 심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정 후견인이 있다는 말은 이미 한정 후견 개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특정 후견 심판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청구권자에서 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감독인과 한정 후견이나 한정 후견감독인은 빠져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지? 2번이죠. 22번이에요. 후견 심판과 그 종료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가정 법원이 피 성년 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에 대하여 특정 후견 심판할 때 필요하다면 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 피 성년 이 성년 후견 제도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한정 후견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X가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자 실질적으로 이미 성년 후견 개시가 있거나 한정 후견 개시가 있다면 굳이 특정 후견 개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 특정 후견 특정 후견 심판을 위해서 성년 후견 개시를 성년 후견을 취소하거나 종료를 하거나 또는 한정 후견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종료할 수는 없겠죠. 답은 4번입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제한능력자인 상대방 보호제들과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님버 보시면 확다부 촉구 누구한테 합니까?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능력자죠. 왜냐하면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없고 능력자가 돼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철의 상대방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촉구와 철의 상대방은 확다부 촉구를 수령한 능력이 있고 취사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의 하나는다 X입니다.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의 하나야 할 수 있는 것은 확답의 촉구가 되겠죠. 미음 보호시며 미성년자가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속임수로서 자기가 성년자라고 믿게 한 용어 상대방이 실제로 오신하였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임수를 통해서 넘어가야죠. 넘어가서 아, 이 사람이 성년자구나 라고 오신 잘못 신뢰해야 취소권이 배제되는 거지 그 사람이 성년자라고 속였는데도 안 넘어갔다 이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미음, 미음 해가지고 3번이 답이네. 24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이 친권자 을에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을 보호하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일단 병 상대방은 1번 초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선이라면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철회는 그 미성년자에게 달 수도 있고 3번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번 자, 미성년자의 단독행에 대해서 상대방은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거절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자, 해당 해볼게요. 자,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단독행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고요. 이 거절은 선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선이라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악이어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성년자, 가비, 친권자, 의뢰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죠. 계약을 했네요. 자, 거절은 단독행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거절은 뭐에 대해서요? 단독행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매매와 같은 계약의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친권자, 의뢰동의 이유부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법정 추인이죠. 이행을 했으니까요. 따라서 지속권이 배지가 되므로 5번은 맞네요. 25번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자, 3번 보시면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을 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면 물론 그 철회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촉구와 철회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제한능력자의 대화에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능력자가 된 후에야 그 제한능력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촉구고 철회가 아닌 거죠. 26번입니다. 갑은 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계인 병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의뢰하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해가 를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확답의 촉구는 제한능력자 법정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능력자 1번은 X가 되고요. 2번 을로부터 확답의 촉구를 받은 병이 유계기간 내 후경 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원칙적으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곳으로 간주가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후경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촉구는 선의 상대방 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촉구할 수 있으므로 3번은 X가 되고요. 4번 병우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위토지에 대한 매수 의사 도시를 처리할 수 있다. 자 처리는 제한 능력자 본인에게도 직접 처리할 수가 있고요. 선의 경우 알 수 있고 언제까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따라서 4번은 정확히 먹고 4번이 답인 거죠. 5번 피한정 후견인 갑이 병의 동의서를 위주화해 을로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통임 쓴 거죠. 치소권이 배제가 되죠. 따라서 병의 치소권은 소멸 하지 않는다는 지면은 x가 되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